하반기 이웃초청축제 기도 제목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사 온 성도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사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게 하소서 준비위원들의 연합과 사역의 열매를 위하여 준비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구석안의 원활한 소통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소서 준비위원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소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초청 당일까지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매일 전도, 목요 전도, 2차 집중 새벽기도, 정시기도, 릴레이 금식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웃 초청 축제 주일과 이웃 초청의 날에 말씀을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권능으로 붙들어 주소서 전도대원과 태신자와 장결자들을 위하여 매일 전도와 목요 전도에 참여하는 전도대원들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소서 온 성도가 작정한 영혼들을 찾아가 전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초청 주일 일정과 공사자와 찬양 팀들을 위하여 초청 당일 모든 환경을 주관하사 준비한 모든 순서들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찬양 인도자와 팀원들을 통해 찬양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소서 정착과 양육을 위하여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등록하여 은혜교회의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